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오늘 기준으로 28명인 구독자 중에 초창기 구독자에서 여쭤보셨던 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제 댓글을 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중학교 3학년 때 결정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들었던 이유는 왜 그랬냐 라고 말하면 또 그런 건 없어. 딱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. 우리는 성공자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. 어떻게 말하냐. 나는 이런 행동의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B를 받아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뭘 이뤄냈다. 혹은 누군가의 책을 읽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이뤄냈다. 이러잖아요.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똑같이 저도 딱히 동력이라는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괜히 막 사람들 책 보고 그랬는데 나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.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알면 질에 포기하게 돼요. 저는 좀 그래요.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얼마나 높은지 몰라. 그러면 그냥 목표로 계속 하게 돼. 저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죠. 유튜브 마음만은 100만 유튜버야. 그래서 공부를 진짜 이만큼도 안 했는데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심지어 나는 서울의대가 내가 갈 줄 알았어. 그래서 근데 서울의대를 가려면 물어보니까 다 맞아야 된대 수능을. 솔직히 다 맞는 게 어렵다고 못 느꼈어요. 왜냐면 공부를 모르니까 답이 있는데 왜 틀리지? 사고방식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인데 답이 있는데 왜 틀려? 난 다 맞고 서울의대 갈래. 이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였는데 그 계기를 갖게 해주는 사람이 또 나랑 같은 아마추어 담임생이었어요. 고율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처음 인용된 사람이고 처음 담임을 해본 사람이고 입시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.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디 가고 싶냐? 이러길래 제가 제가 의대 가려고요. 이랬어요. 보통 서울대나 의대 간다고 하면 높으니까 열심히 해.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? 의대 다 가. 의대 뭐 절반이면 가. 반에서 절반하면 가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걸 몰라. 나도 나는 의대가 그래서 가기 쉬운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 속이는 거야. 너는 의대 갈 수 있다고. 나도 의대 갈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의대를 못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성적이 낮아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하지만 나는 서울대 의대에 갈 거예요.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서 하다 보니까 됐네? 여러분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야 돼요. 특별한 계기를 찾지 말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영화 같은 계기를 찾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하다 보니까 됐네? 하다 보니까 됐네? 계기만큼은 운에 맡기고 난 평소대로 평소보다 더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공부하려는 습관을 들이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지는 오히려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. 대충 오프 잡으실 때 간단하게 다섯 과목이니까 500점 맞아야겠다. 다 맞지 뭐.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.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